오늘도 호흡기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대기정체로 인해 연일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. 현재는 서쪽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.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. 오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을 탁하겠습니다. 어린이나 노약자 등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고요. 큰 추위 걱정도 없습니다. 현재 서울의 기온 3.4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고 있고요. 동해안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10도 안팎까지도 올라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보통의 공기질을 회복하겠고요.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.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